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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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날 내가 너를 낳abilities 너는 내 아들이라 Lady 나는 너의 나를 낳 molds 자 오늘은 이 오늘 이 얘기는 세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세금 이야기 별로 그렇게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세금 얘기지만 약간 시사적인 또 오늘 우리 시대의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문제가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인데요 약간 까다로운 주제고 또 이해가 한꺼번에 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문제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이슈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요즘 들었어도 여러분들 세금 문제 굉장히 다양한 세금 또 세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또 세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고 세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민감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어떤 책을 잡기 위해서 바리세인과 헤롯당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 헤롯당과 바리세인이 나오는데요 이게 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걸 보면 둘이 친한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 두 부류의 관계는 친한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평소에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같이 온 거예요 이 헤롯당은 누군가 하면 헤롯당은 로마 그 당시에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의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요즘도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단어가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친로마적인 사람이 헤롯당입니다 바리세인은 누구냐 소위 정통율법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좀 예국자 이쪽이겠죠 바리세인들은 보수적인 편이라면 헤롯당은 진보적인 거룩입니다 모든 게 달랐어요 그런데 일치하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는 일에 마음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에게 그를 뜻한 칭찬을 넣어놓죠 14절에 와서 이러되 아주 칭찬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상대의 마음을 좀 더 붕떠게 하고 칭찬을 해서 마음을 좀 해제시키는 또 다른 의도는 당신이 참되시고 그리고 진리로 쓰면 말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죠 일종의 배수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술수에 휘말리실 분이 아니죠 그들의 음모, 그 질문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속뜻을 알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기막힌 질문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질문이야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하면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본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정치적 상황과 복잡하게 꼬여 얽혀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배국과 피지배국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긴장과 갈등이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와닿습니다 피식민지 백성들은 가능한 세금을 안 내려고 하죠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고 싶지 않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애국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이들의 질문은 지리의 박과 같은데요 자칫하면 크게 투지를 소지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위세 그리고 황제의 권세를 온천하에 높이기 위해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긁는 세금을 많이 긁어내는 당시 유대인 성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다 낼 의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열심 당원들은 이방의 왕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게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한 것이죠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양날의 칼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에 따라 요즘으로 적용하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보수냐 진보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에 따라 일종의 성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하시면 좌파가 되고 내지 말라고 하면 우파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반역자로 몰아세울 기세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동조한다면 시위를 걸 수밖에 없죠 이 바리세인들의 입장입니다 당시에 애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면 당연히 로마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로마의 권력에 복종하는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바리세인들 중에 누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그룹에서 쫓아내고 축출을 당했어 그러나 반대로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셨다면 헤롯당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대한 반동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당장 로마 정부에 고발하면 반란제목에 끌립니다 그 당시 이런 반란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입니다 당시 이미 로마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저항운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파치리까 말리니까 이거 엄청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은 이 덫에 걸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질문은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친로마적인가 반로마적인가 어느 편에 서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딜레마라고 그러죠 딜레마 당시 로마는 종교에 관해서는 다양성을 그런 대로 허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러나 정치적 부분에서는 매우 민감했습니다 원래 이 지배하는 나라가 계속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바리세인과 헤루 땅이 그런 상황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했지만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어떤 사형권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로마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죄목을 쓰여오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던진 질문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정치가 얽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늘 있어 왔어요 한국 사회는 유독 정치적으로 예민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나라죠 아마도 일주일에 강정기를 거쳐 6.25 전쟁을 통해서 형성된 특별한 우리 민족의 경험들이 쌓여 있는 거죠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와 같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이분법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이런 면에서 설교자들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강단이 진리의 선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 안에 갈등과 번열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폭탄 같은 게 하나씩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로 하여금 어느 편에 서라고 몰아칩니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쪽에 지지하지 않으면 반대편으로 몰아버립니다 적군과 아군으로 교인들끼리도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프레임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한국 사회는 어떤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레임이 각각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걸려들도록 유도하고 약간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대편으로 몰아버립니다 소위 도식화된 것입니다 좌파인가 우파인가를 먼저 결론 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갖다 붙여 꼼짝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좌파 우파 이전에 먼저 성경적인 것인가를 물어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가 성경적인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 항상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성경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성경의 기준을 놓치면 상황에 끌려가게 돼요 성경이 우선되는 기준이 아니면 상황에 끌려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 늘 역사 속에 달라져요 계속 달라져요 1세기 로마 지국도 마찬가지 황제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핍박을 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10대 박해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기독교에 대해 박해한 황제가 있었는가 하면 관대했던 황제들도 있었어요 다 그건 악한 황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상황은 늘 변하고 유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은 교회의 강단은 가능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거쳐야 돼요 너무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 속에 좌파 사람들은 예수를 좌파였다고 하고 우파는 예수를 우파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식 안에 갇힐 뿐이 아니에요 예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는 예수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편리에 의해서 예수를 이용할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해방신학을 했던 사람이 해방신학을 끌었던 기회에서 예수를 자기 편으로 맞게 해석을 하는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 여성운동에 맞게 예수를 각색해버리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틀보다 훨씬 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고자 노력한 흔적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정치적 집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안에 막 섞여 있어요 특별히 열심 당원이 시몬입니다 세리는 뭡니까? 마테노금이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친로마 정부예요 열심 당원은 뭐예요? 친류대주의죠 그런데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이념이 아니라 예수였어요 예수는 그런 논리를 뛰어넘는 상위의 가치에 놓여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의 논리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지금 두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고 어느 쪽에 걸려들 것인가를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바리세인과 해로 땅 사람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고 촉각을 흔들어 세우고 있죠 바리세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예스 할 것을 대답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해로 땅은 예수가 노라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의 작전에 먹혀 들어가는 말려 들어오는 것이 되겠단 말이에요 드디어 예수님은 담담하게 입을 여시죠 어떤 말씀을 하셔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주님은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시험에 걸려드실 분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잔머리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잔머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계십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니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대나리온은 아주 작은 은전입니다 무게는 3.8g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심족질해보니까 가져와 끈을 가져오라니까 금방 가져왔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리합니다 그들이 답을 하게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근데 이 동전의 한쪽 면에 황제의 두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황제의 얼굴 두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황제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당시 대중들은 황제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전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숭배의 개념이 들어 있어요 황제는 곧 신이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는 하나님과 로마 황제를 동시에 섬겨야 하는 시험대에 놀려 있는 거예요 그 돈을 쓰는 순간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시자마자 그들이 금방 가져와서 이미 그들의 손에 이 대나리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황제의 흉상에 새겨진 것을 손에 쥐는 것조차 불경서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동전만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들은 벌써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은 이미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드러내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 숭배와 상관없이 보이려고 했지만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해로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역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명답이 이어집니다 27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되어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우선 예수님은 로마라는 국가에 대한 세금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 여러분 여기 바치라는 이 말은 되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 동전에 대나리온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황제의 숭상 형상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그 황제에게 돌려주라 여러분 이 세금을 바치는 의무 문제는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국가의 의무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기본적인 올림입니다 바울도에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13장 6절 7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받치라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받치라 이 말씀의 저변에는 너희들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느냐 왕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을 왕에게 돌려준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는 누구에게 받쳐야 하느냐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은 말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밀히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은 분리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국가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가이사의 끝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의 의미로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가 그려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려고 하시자 헤르 땅 사람은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받치라는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입도 역시 막아버렸습니다 이 답변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그들 모두가 놀랐다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이 말은 단순히 로마의 세금을 내라고 한 것만 그것으로만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이 말씀만으로 국가와 교회 또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에 대한 규정을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해석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는 예 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르 땅의 불순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해 특별히 로마의 지배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 대한 재치 있는 답변으로 좀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속한 자로서의 의무를 다해한다는 것을 지지하십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해서 가이사에게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보다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나라와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국가가 위에 올라서려고 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 국가와 교회가 대립관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위배하는 일들을 강요할 때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각각의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예술 종교 교육자들은 존 칼빈으로부터 그 이후 아브라함 카이프와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영역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것 영역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위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보다 정직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금 잘 내야 합니다 교통질서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는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권의 영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전염병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논란도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 특별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레지스트를 하고 하죠 이 각각의 영역의 주권 가장 기본적인 그런 주권을 인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 교육자들이 영역주권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기초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분파들을 보면 다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 당원들은 세속 정부에 대해서 폭력성을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이들은 혁명의 방식을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국가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폭력에 맞대응하신 부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가 대응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태도를 취합니다 기독인들에게 박해를 간 로마 제국의 전복을 위해 어떤 시도를 한 흔적일을 볼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의 혼란이나 무증부 상태는 더 많은 의림을 가져오고 보금정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의 이점을 활용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 이유는 자신이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 곧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이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재판을 통하여 보금을 자유롭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진보적이기보다는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요한 것은 가이사인가 하나님인가 둘 사이에서 충돌의 공면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은 양자택일로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려면 로마의 가이사와 충돌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신 게 아닌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인 바리세인들과 극좌인 해로 땅이 동시에 예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가졌던 초점이에요 바울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서술을 읽으면 언제나 임박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 이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바울이 그토록 복음 증거에 열정을 다했는가 복음 증거가 하나님 나라의 도례를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뒤엎으면 새 나라가 온다고 보지 않았어요 로마가 주장한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세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들은 멀지 않은 날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와 온전한 질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를 견뎌내며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그렀던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치에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전에 한국의 민주화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정치에 깊이 관여했던 교회들은 세월이 흘러 그들의 교회들이 쇠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자 그 교회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화의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정치화된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본질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권력과 밀착을 했던 침정부적인 교회 지도자들 역시 교회의 선지자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가 왜 암흑으로 변했는가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교황이 황제보다 위에 군림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황층의 타락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가 어둠에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은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죽어도 동의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에 대한 협조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체제의 전복적이거나 혁명적인 태도보다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장 건강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복음을 현실에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처럼 소금으로 신자가 복음을 일상에 풀어내면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를 볼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우리는 꿈꾸기 때문에 참된 자유와 공의를 실천할 때 세상이 달라지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 역사를 보면 교회가 다양한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여성들이 권익을 이렇게 높인 것은 기독교예요 축접 제도와 같은 악한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기독교가 앞장을 쓰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은 사회 전반의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술집이 문을 닫고요 감옥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어요 형격한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보다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일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보금 증거에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활동을 개인적으로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어떤 목적보다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일 인간이 근원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세상은 늘 탄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뭐죠? 인간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보금 증거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일어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때에 우리는 시민으로서 중요한 정치 활동 중 하나는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때 우리는 후보를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나 기호를 넘어 공략이나 정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후보를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누가 성경적 세계관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단순한 어떤 군중의 심리나 어떤 자기의 기호나 자기의 생각보다 또 우선되는 것은 그 후보자가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 성경적 가치관에 가까운가 누가 조금 더 가까운가 다 비슷비슷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좀 더 가까운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평등법에 관련된 부분도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도 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죠 단순히 우리가 주변에 어떤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3월상을 보면요 이 정치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너무 흥미진진해요 성경을 보면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거든요 특별히 사올 왕과 다이세스토리입니다 흥미진진해요 그 이야기를 추적해 가면 사올은 일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자인 다이세를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 정도 군세를 가지고 그 정도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한 명 다이세를 못 죽입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어요 never die 갑자기 007 영화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이에요 진짜 다이센 죽을 고비를 다 넘겨요 사올이 왕권을 갖고 있는데 모든 시간이 다이세 편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론도 다이세계로 향하는 거예요 여론을 누가 조작 못해요 어느 정도는 조작을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조작은 여론이 못해요 여론이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올 왕의 아들 요나단 마저도 다이세를 위해 모든 걸 바쳐버립니다 왕권 개성 1위에요 조나단은 그런데 다이세를 위해서 자기를 모든 걸 희생해버립니다 사올이 왜 그렇게 미치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이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모든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올이 그걸 알아요 사올도 그걸 알아 하나님이 다이사 다이쿠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정치 행위는 기도에요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초조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역사의 수려 밖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려 밖에는 너무너무 천천히 돌아가서 답답하고 이래서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의 수려 밖에는 정확하게 돌고 있고 꼼꼼하게 받고 있다 살아가는 성도로 온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렌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눈을 길러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인종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젠더의 갈등 요즘은 남혐, 여혐 여러분 젊은 우리 친구들 굉장해요 여러분 이게 결혼 제도까지 다 연결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평가라기로 분열이 극심해졌습니다 세상에 답이 있을까요? 누가 이 한가운데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답이에요 예수 그리스 십자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에서 하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하는 대적자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타협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정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려고 하신 적도 없고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이 개인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로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혼란으로 무죄에서의 질수로 우리는 보금정계의 시급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샬롬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열심히 보금을 전해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도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이 성경적 세경화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이 합니다 보금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실전되는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의가 사랑 가운데서 실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갈등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화해자로 살아가는 거짓과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인만이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일상의 기준이 되고 핵심적 주제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건강한 시민으로 세상 속에서 두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살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